너썸버스 위험방법을 안내 드리겠습니다. 차량 중간문에서 순차해 주십시오. 은임을 현금으로 지불하실 경우에는 순차에서 바로 보이는 발권기로 한 사람 한 장씩 정리권을 뽑아 주십시오. 리모카나 스위카 등 교통카드로 지불하실 경우에는 카드 리더의 교통카드를 대주십시오. 차량 안내반성에서 내리실 버스정류장이 안내되면 가까이에 있는 하자 버튼을 눌러 기사님에게 알려주십시오. 차량 맨 앞에 있는 은임 표시기에서 가지고 계시는 정리권 번호와 같은 번호란에 표시된 가격이 지불해야 하는 12세 이상의 일반인 은임입니다. 12세 미만의 어린이 은임은 표시된 가격의 반값이며 우수는 10엔짜리로 오림하게 됩니다. 차량 앞쪽 기사님 옆에 있는 문에서 하자합니다. 은임을 현금으로 지불하실 경우에는 정리권과 은임을 요금함에 넣어 주십시오. 거스름 또는 안나오니 필요하실 때는 요금함에 넣기 전에 환전을 해 주십시오. 환전기는 요금함에 붙어 있습니다. 환전이 가능한 화폐는 천엔짜빛, 오백엔동전, 백엔동전, 오시벤동전입니다. 교통카드로 지불하실 분은 카드를 요금함에 카드 리더에 대주십시오. 카드 잔액이 부족할 경우에는 나머지를 일본엔으로 지불하시거나 그 자리에서 교통카드 충전을 하실 수 있습니다. 충전은 천엔짜빛으로만 가능하며 한 번에 다섯 장까지 가능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